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켜봄 라이브입니다 오랜만에 켜니까 되게 어색하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어색하지?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어색하네 채팅을 어떻게 보더라? 이렇게 보는구나 저는 먹었냐고요? 저는 먹었습니다 저는 고기 도시락 먹었고요 도착해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왜 케이스... 제가 케이스를 실수로 숙소에 두고 와가지고 케이스가 없네요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오늘의 TMI는 말이죠 오늘 어떤 시계를 잘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할 시계는 이 시계였습니다 짠 이 시계로 결정을 했고요 어떤 시계를 잘까 고민을 하다가 시계가 한 시계가 몇 개 정도 있더라 여섯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찾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찾습니다 사실 여섯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후보에 뺐어요 뭔가 그거는 캐주얼한 옷에 더 잘 어울리는 시계여가지고 오늘 약간 좀 옷이 약간 좀 깔끔한 느낌이었어가지고 제가 좀 깔끔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네요 깔끔한데 그 안에서 약간 힙한 스타일의 옷이었어가지고 시계가 산 것 같습니다 정말 TMI죠 커뮤니티는 이제 켰어요 네 일본은 잘 도착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고척동 첫 입성이었는데 STAY가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또 또 선공기한 앨범 곡 중에 선공기한 곡이 세 곡이나 있잖아요 세 곡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들이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선공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벌써 이렇게 선공기를 한다고? 이러면서 되게 놀랐는데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세기가 너무 좋아해주더라고 이제 또 뭐 가족들이 특히나 저희 형이 메가버이스에서 제 파트가 그렇게 좋다고 막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 프리욱에 나오는 헤이 그 부분이 너무 좋다고 칭찬을 막 해주더라고요 이번에 파트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좀 뿌듯했습니다 셀루! 기내식이요? 전 기내식 안 먹었어요 왜냐면 너무 점심을 배부르게 먹어서 어쩌다 보니까 배부르게 먹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어젯밤에 스케줄이 좀 늦게 끝나서 저녁을... 아니 뭐 저녁이래 스케줄이 늦게 끝나서 운동을 못해서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리고 밥을 먹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배고픈... 배고파가지고 후드티랑 아우터 추천해달라고요? 저는 사실 후드티 더 좋아하긴 해요 뭔가 이 가을에는 후드티 있는 걸 더 좋아하는데 제가 캐리어를 탁 싸고 봤는데 후드티만 챙긴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뭐 다양한 옷은 뭐... 그래봤자 옷이 두 벌이긴 한데 후드티랑 니트 이렇게 하나씩 두 벌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서공이 서공이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한 대략 2년 정도를 묵혀두었던 교복을 다시 꺼냈는데 정말 많이 구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탁을 한 번 더 맡기고 이렇게 해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무대에서도 땀을 많이 흘러서 다시 한 번 더 세탁을 맡기고 어제 막 교복을 다시 받았습니다 네 이거를 사실 2년 만에 다시 입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면 다시는 안 입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 교복을 부산에 보낼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을지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다시 또 입을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뭐 언젠간 또 하복을 입을 수 있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뭐 그렇겠죠 네 잘 놔두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록곡 뭐가 제일 좋냐고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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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제일 좋아합니다 사각지대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 뭔가 마지막 그 부분이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느낌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 느낌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란색 자주 입어달라고요? 제가 근데 근데 제가 엄청난 쿨톤이라 사실 그런 노랑색이 진짜 안올려요 근데 입어달라고 하니까 입어드릴게요 입어 줘야죠 이거 하고 싶은 머리색 있냐고요? 저는 사실 흑발이 제일 좋아요 저는 사실 흑발이 제일 좋아요 뭐랄까 제가 생각하기에 흑발이 주는 저만의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많은 분들은 염색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염색도 하긴 해야죠 염색을 하게 된다면 저 뭔가 코토리 베이지 같은 색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코토리 베이지 그런 색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뭔가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 블루블랙이 좀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약간 그런 색깔 좋아하고요 약간 카키 브라운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블루블랙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습니다 화장하는 상태냐고요? 아니요 전 지금 선크림만 바른 상태입니다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요? 감사합니다 나토 좋아하냐고요? 저 나토 좋아합니다 나토 굉장히 좋아해요 저 일본어면 항상 나토 먹는 것 같아요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거예요 이제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콩은 싫어하는데 나토를 왜 좋아하냐 그게 느낌이 다른 게 이 콩을 그냥 콩이 있는 그대로를 씹는 느낌은 뭔가 뭐랄까요 그 퍽퍽한 식감이 싫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콩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먹어요 콩자반을 잘 안 먹어요 네 하지만 나토는 그 뭔가 콩 먹는 식감이 하나도 안 느껴져서 그리고 밥 위에 얹어 먹으면 생각보다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그래서 그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만화 보면 만화에서 나토 되게 많이 먹잖아요 특히 저는 짱구 진짜 많이 봤단 말이에요 짱구 보는데 나토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그거 봐서 나토가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의욕이 나지 않아도 열심히 해야 할 때 정의는 어떻게 자신을 격려합니까? 어떻게 격려하냐고요? 그냥 뭔가 뭐 항상 말하자면 그냥 작은 데서 그냥 되게 사소한 행복도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제 뭔가 삶의 방식이고 뭔가 이제 부정적인 환경이 다가와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작은 긍정이 큰 긍정을 만드는 느낌? 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의견이고요 세상에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답은 없어요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저를 본다고요? 감사합니다 안 될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 될 것 같아 뭔가 잘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것도 거기에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체육대회 때 무슨 종목 나가봤냐고요? 저는 어 체육대회 때 제가 남중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서공회 때는 제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종목을 못 나갔는데 이제 남중 때는 종목을 뭘 나갔었지? 저는 축구도 나갔었고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제가 축구를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저희 반이 사실 축구를 축구를 잘하는 애가 없는 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게 맞니? 이랬죠 네 뭐 열심히만 해주라 이러면서 너밖에 없다 그것도 참 신기하다 이러면서 나갔죠 결국은 뭐 결국엔 뭐 꼴찌 했죠 저희 반이 네 그리고 뭐 줄다리기 나가고 뭐 저는 딱히 운동을 그렇게 잘하지 않아가지고 나간 체육대회 종목이 많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중1 때까지 그 여장 무슨 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중1 때 친구들이 저를 보내버렸어요 네가 제일 잘생겼다고 이게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어쨌든 친구들이 그 말하면서 저를 보냈어요 그리고 1등을 했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휴 자랑스럽다고요? 감사합니다 자랑스럽다고요? 체육대회 끝났을 때보다 콘서트 다음 날에 근육통이 더 심했다고요? 저도 끝나고 다음 날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육통이 심해가지고 계속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나 학교 축제에서 특추고 싶은데 친구들이 빡세다고 하기 싫대 완전 흰이야 특이 어렵긴 해요 특이 어렵긴 한데 특 정말 어려워요 이거 정말 팔도 아프고 특 진짜 어렵죠 특히나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은 어려우더라고요 삐깔 번쩍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우더라고요 그 부분이 사실 네 그 부분 그 부분은 사실 그 그 GIP 기본 안무 중에 들어간 안무여서 안무여 가지고 기본기 할 때 항상 했던 안무여서 사실 그 안무에서는 사실 막 시간이 그렇게 오래 소비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길래 이게 진짜 우리 회사가 그래도 이런 기본기는 잘 잡아줬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티셔츠 맥퀸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티셔츠 맥퀸입니다 바지도 맥퀸이고요 바지도 맥퀸이고요 오늘 공항에서 입고 온 착장들 다 맥퀸이었습니다 반대로 오래 소비된 동작이요? 저는 저희 아마 댄스 브레이크가 가장 오래 걸렸을 거예요 박자가 엄청 쪼개져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안무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새로운 앵글이었던 부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댄블에서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피아노치 피아노 치는 방송이요? 피아노 치는 방송이요? 제가 사실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회사 들어오기 전에 피아노를 독학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잘 치지 않습니다 사실 피아노도 다 뭐라 해야 할까 코드만 볼 줄 알고 사실 악보 볼 줄은 몰라요 물론 이제 공부를 조금 해놔서 어느 정도 볼 줄은 아는데 이제 좀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제가 피아노도 그렇게 잘 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저는 사실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지 않았고 저보다 친형이 더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약간 선생님들이 약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와 있어요 저 친구 갖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저는 근데 막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지 않았고 저는 열심히만 했어요 근데 피아노를 뭔가 초등학교 때 배우고 한 번도 안 하다가 뭔가 독학을 결심한 계기가 그냥 뭔가 아니 코드를 공부한 계기가 그냥 뭔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피아노 코드를 막 공부를 했죠 공부하면서 막 뚱땅뚱땅 쳐보면서 노래 부르고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렇게 가수가 되어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뿌듯합니다 무대할 때 피아노 되게 여유 넘치게 보였다고요? 생각보다 제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 보였다면 다행이네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선을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이제 카메라 잡히는 타이밍 아닐까 그때부터 이제 좀 멈추죠 제 의지로 굉장히 이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 엘리멘탈 봤냐고요? 엘리멘탈 봤죠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 웨이드 그 친구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여워 뭔가 보면은 불, 불인 친구가 이름이 뭐였지? 어쨌든 불 친구가 뭔가 T 같고요 물 친구가 뭔가 F 같아요 극에프와 극 T의 모습이 딱 보이는 느낌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다들 그 영화 보고 맞아요 많이 울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울었어요 요즘 소확행 뭐냐고요? 소확행? 요즘 소확행은 요즘 소확행이 뭘까? 그냥 밥 먹고 나서 먹는 커피 한 잔? 밥 먹고 나서 다 커피 한 잔 이렇게 먹어주면 그거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오늘도 밥 먹고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차 타고 왔습니다 커피랑 제일 잘 어울리는 디저트는 케이크죠? 근데 진짜 저 케이크 안 먹은 지 진짜 그래됐어요 케이크 안 먹은 지 진짜 그래된 것 같아요 요즘 고민이 있냐고요? 뭐 항상 고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막 심각한 고민은 없습니다 저 T냐고요? 저는 F인데요 저는 F인데요 저는 F인데요 저는 F인데요 저는 INFJ입니다 피부에서 광 난다고요? 피부에서 광 난다고요? 감사합니다 타고난 것 같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F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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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F인데 저는 F인데 사실 그렇게 막 솔직한 타입은 아니에요 그냥 뭔가 제 의사를 잘 전달할 뿐이지 제 감정에 솔직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제 의사를 잘 전달할 뿐 제 감정을 잘 전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무슨 케이크가 좋냐고요? 저는 치즈케이크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진짜 먹어보고 싶은 케이크가 하나 있어요 그 투땡플레이스의 아이스박스라고 그게 정말 궁금해요 그 맛이 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근데 굉장히 칼로리가 높길래 시도를 못 해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쉬게 되는 날에 먹어봐야겠다 이 생각에 딱 들었죠 제가 웬만하면 간식을 잘 안 먹지 말자 이런 주의여가지고 간식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저 차라리 밥을 좋아하지 간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간식을 밥 먹고 나서 근데 이 뭔가 달달한 게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케이크가 보이면 커피 한 잔에 케이크를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간식을 계속 먹어 보릇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그렇게 자주 찾아 먹는 편도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과자도 잘 안 먹고 과자는 진짜 안 먹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근데 빼빼로 먹었어요 무슨 빼빼로 먹었어요? 딸기 빼빼로 먹었어요 아이스박스 진짜 맛있다고요? 맞아요 의외로 이렇게 간식을 안 먹는 게 간식을 참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저도 사실은 항상 밥 먹고 나면 연습생 때는 막 항상 밥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 아니면 뭐 과자 이런 식으로 막 다 먹었는데 이게 건강이 정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습관을 버리고 버리려고 그래서 그 습관 버리려고 커피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항상 밥을 먹고 나면 달달한 걸 먹으니까 카페 가가지고 아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 먹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먹으면서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됐죠 밥 먹고 나면 커피 그러다가 그러다가 예전에는 한 커피를 한 이 간식을 참는다고 커피를 한 네 잔씩 마신 거예요 그래서 막 자야 되는데 막 심장이 콕콕콕 뛰어가지고 막 잠옷장도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커피를 하루에 한 잔 많으면 두 잔 이렇게로 줄였어요 이 간식을 확실히 없으니까 건강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카페인 없으면 안 되는 몸이 맞아요 저도 카페인 없으면 안 되는 몸이 돼버렸어요 큰일 났어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먹는 게 맞아요 먹고 또 며칠간 참고 운동하다가 또다시 생각나는 먹고 또 참고 운동하다가 또다시 생각나는 먹고 전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네 먹습니다 그냥 요즘엔 사실 예전처럼 밀가루를 아예 안 먹지는 않는데 밀가루를 좀 덜 먹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밥 위주로 먹는 게 좀 더 건강할 것 같아서 밥 위주로만 먹고 있습니다 밤에 커피 마시면 잠이 오냐고요? 저는 잠 오던데요? 근데 밤에는 웬만하면 커피를 안 마시긴 하죠 밤에는 웬만하면 커피를 안 마시긴 하죠 밤에는 커피를 마셔도 잠이 안 깨는? 약간 그런 느낌 과자보단 음료 끊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음료 끊는 게 더 힘들어요 저 음료 끊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요거트 스무디, 딸기 스무디 그리고 뭐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진짜 안 먹는 것 같아요 한 1년에 3, 4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옷 쇼핑한 거요? 옷이라 최근에 요즘에 반스가 굉장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반스를 하나 샀는데 어제 왔는데 끈 끼워넣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오늘 챙겨오려다가 너무 귀찮아서 안 챙겨왔어요 항상 신던 거 챙겨가거든요 사실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 반스를 잘 안 신고 다니는데 뭔가 너무 이쁘길래 안 신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단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맨날 컨버스만 신고 다니고 그랬는데 아빠한테 그것 때문에 맨날 잔소리 들었죠 너는 너는 발 건강에 또 안 좋은 그런 편 그래서 단화 같은 걸 자꾸 신고 다니는 거 이러면서 맨날 혼났는데 지금은 뭐 골고루 이렇게 신발들이 있죠 응 연습생 때 그래서 저는 슈퍼스타 하나 신고 다녔거든요 연습생 되기 전에 슈퍼스타 하나를 딱 저는 슈퍼스타 신발 딱 하나 있었어요 컨버스는 뭐 다 찢어져서 버리고 슈퍼스타 신발 하나 있었어요 그것만 신고 다녔는데 이제 서울 올라왔는데 신발장에 신발이 쫙 쫙 늘려있는 거에요 아빠가 그거 보시고 용돈 주시면서 너도 신발 하나 사라 연습화 하나 사야겠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신발 하나 샀죠 그때 그때 이제 다 하나 안 사고 그때 이제 운동화 같은 거 하나 사고 엄청 발 편한 운동화 하나 사고 진짜 놀랬어요 저는 신발 하나만 신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왔는데 신발이 이렇게 색깔들, 종류별로 이렇게 쫙 늘려있으니까 되게 그게 신기했던 거 같아요 신발이 그래서 몇 개냐고요? 안 새 봐서 모르겠는데 좀 많긴 한 것 같긴 해요 사실 안 사려고 했는데 그 신발이 너무 예뻐 보여서 사버렸어요 너무 예뻐 보여서 샀어요 신발 버릴 거면 달라고요? 제 신발... 제가 발이 좀 큰 편인데 맞으실까요? 제가 발이 좀 큰 편이거든요 중2인데 이제 춤 시작할 건데 너무 늦은 건가? 아니요 늦은 거 아니에요 저도 중2 때 노래했는데요 중2 때 그냥 취미로 노래 배우고 중2 때부터 뭔가 제대로 노래 시작한 거 같아요 중2 때 노래 시작한 거 같아요 인스타도 댓글 한번 읽어볼까? 이게 생각보다 어린이네요 토마토 주스 맛있어요 토마토 주스... 네 맛있죠 토마토 주스 맛있습니다 점에추요? 점에추? 점에추? 점에추 뭐 해주지? 처음에 주문... 오늘 그러고 보니까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이니까 뭔가... 생각이 안 나지? 뭘 추천해줘야 되나? 금요일이니까 나 좀 오랜만에 이 닭발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닭발 추천드리겠습니다 닭발에... 닭발 추천드리겠습니다 탕후루를 왜 먹지? 오빠가 더... 일단 어이없어 맞아요, 탕후루 안 먹어봤어요 탕후루 맛있어요? 너무 달 것 같아서 못 먹겠어 단 거 잘 못 먹는데 너무 달 것 같아요 그거 설탕 덩어리 아니에요? 그냥? 너무 자연당에... 설탕에 당까지 들어간 거잖아 탕후루 맛있다고요? 그래요? 겁나 달아 혀가 아려 그렇군 엄청 달구나 토마토 탕후루가 맛있더라 단 과일 말고 기회되면 한번 먹어볼게요 난 과일에 장난질한 게 싫다 저도요 탕후루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 닭발에 죄책감 가지면서 먹는 게 탕후루야 맞아요 이 맛있는 음식은 이 죄책감 가지면서 먹는 거예요 음 음 이 시간에 라면 먹어도 되냐고요? 지금은 괜찮지 않을까요? 난 라면 좋아 난 탕후루 말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할게요 너무 좋다 국밥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요즘에 하는 게임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플스를 샀거든요 플스를 사서 이제 스파이더맨 CD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용복이 형이랑 그때 같이 게임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주 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플스는 사실 잘 많이 안 해봐서 이 조작법이 아직 좀 어색하긴 한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자주 할 것 같습니다 게임을 잘 안 하는데 저는 자주 할 것 같아요 자주 할 것 같아요 폴드 편해 보인다고요? 폴드 편합니다 폴드 편합니다 진짜 편합니다 정말 편해요 이 삼성 페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게임 실력 어떠냐고요? 붙지 마세요 좀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댓글도 한번 읽어볼까 왜 이렇게 댓... 여기는 댓글이 잘 안 뜨지? 댓글이 뭔가 새로 고치면 안 되네 네 여믟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게임은 재미있으려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남자친구분도 스테이가 되셨군요 너무 좋네요 같이 스테이 하시죠 요즘 영화 자주 보냐고요? 아니요 요즘 사실 영화를 자주 못 봐요 보고 싶긴 한데 예전에는 자주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가까이 와서 앞머리 넘겨 달라고요? 잘... 뭐 잘 생기지는 않았지만 네 정윤아 할미는 딸이랑 같이 있을 테... 네? 이게 무슨 말일까? 유지 장치 잘 끼고 다니냐고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내 남친 해달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지? 절대 안 되죠 또? 치과 선생님 화내신다고요? 모르겠다 아들 해달라고요? 남친은 안 받으니까 아들 해달라고요? 아들이요? 아들이요? 아들? 코드사 때도 아들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전 엄마가 몇 명이죠? 아들이요? 오빠 해달라고요? 오빠가 맞으면 오빠 해드릴게요 엄마랑 같이 보고 있다 장모님께... 장모님은 아니지만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스트레이 키즈 아이엔입니다 따님이 좋아하시는 스트레이 키즈 아이엔입니다 손자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지? 우리 엄마가 정인이 잘생겼대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철병남이라고요? 찰벽밥 사귀자고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 나 방금 태어나서 집 가는 중인데 오빠라고 해도 되나요? 방금 태어났는데 휴대폰은 어떻게 하죠? 안 되는 걸로 그럼 삼기자? 아니야 짝사랑은 해도 되냐고요? 뭐 마음 아프긴 하지만 네 그래요 좋아요 남친 안 되면 남편 해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 안 돼 고백 받아본 적 있냐고요? 고백이요? 제가 고백이요? 고백? 고백은 안 받아 봤는데 중학교 때 편지 받아본 적은 있어요 다른 중학교에서 편지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물론 같은 중학교 내에서는 받아본 적은 없죠 다른 중학교 이제 여학생한테 받아본 적은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딱히 고백은 안 받아본 것 같아요 고백은 진짜 안 받아 봤어요 아무래도 남중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남중이니까 네 아무래도 남중이니까 그렇죠 네 네 짱친도 안 되냐고요? 짱친도 되죠 짱친도 되죠 짱친도 되죠 짱친은 되죠 고백을 뭘 안 받아봐 내가 맨날 아 그러게요 지금 와서 많이 봤네요 네 다른 중학교까지 제가 잘생겼다고 소문한 거냐고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때 그런 적은 없고요 제가 그렇게 막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학교 다녔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조용히 학교 다녔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아이돌이 됐다고 하면은 그냥 놀라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네 네 네 네 네 상결레 프리팬스상이라고요? 제가 이런 말은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보고 다 무섭게 생겼대요 안 웃으면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네요 안 웃으면 되게 무섭게 생겼대요 일단 너무 날카롭게 생겼대요 그런가 보지 뭐 여러분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 꼭 하는 게 있는데 캡처 타임 세 개만 가지고 이게 오랜만인데 되게 어색하다 오케이 뭐 하지? 하나 하나 마지막 셋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 라이브 되게 조용하죠? 뭐 되게 저는 라이브를 되게 잔잔하게 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라이브 봐주셔서 고맙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끊은 건가? 종료? 네